지금 이 호텔에서 여기 계신 분이 제가 보기에는 여기 그냥 한 가족이 운영하는 작은 호텔인 것 같아요 이분이 영어나 뭐 이런 게 잘 안 되니까 아주 조금은 되는데 그래서 저희 지금 번역기도 올려서 얘기하고 있어요 조금 불편하긴 해도 사실은 여행 다니면서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이런 것들이 여행의 묘미가 아닐까 싶어요 저희는 일단은 여기서 달랏에서는 오토바이를 한 이틀 정도 렌트하기로 했고요 가격을 물어봤더니 하루에 15만 동이래요 7,500원 정도 괜찮죠 뭐 달라서 뭐 오토바이 타고 다니기 딱 좋죠 운전만 잘하면 자 방에 왔어요 여기다 키를 대고 여기다 이미 키를 꼽았고요 여기 노스모킹이래요 방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침대는 킹사이즈 침대고요 그 다음에 가구 그리고 여기 앞에 티테이블 그 다음에 의자 옆에는 볼 거 없는 제 가방이 있고요 여기를 제가 이 방이 이 호텔에서는 가장 저렴한 방으로 나와 있어서 예약을 했는데 얼마 예약을 했냐면요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한 1박에 이 방 한 2만 5천원 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는 조식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여기서 조식을 아예 안 하는지 모르겠고 앞에는 제가 커텐 뒤에는 큰 창문이 있고요 베트남 호텔의 대부분의 TV는 32인치에요 그리고 여기 아래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 나름 미니바가 있는데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면 요 키캣 아까 전에 그 프라이스리스트 가격표를 봤더니 요거 한 게 500원 테이블 옆에 냉장고가 이렇게 보이죠 냉장고 열었더니 물이 브랜드가 나면 물이 두 개가 있는데 전 손님이 놓고 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요 위에 거울 있고요 그 다음에 세면대 있고 변기 있고 들어가 볼까요 여기 샤워하는 데 있고요 그리고 창문이 열려 있는데 방충망으로 닫혀 있어요 이건 좋네 그리고 수건 작은 거 두 개 그리고 위에 큰 거 두 개 있어요 비누 싼 거 두 개 칫솔 귓파괴 같은 거 같고요 면도기 빗 그 다음에 이거 이것도 뭐 비싼 거 같지는 않아요 싼 거 매우 싼 거 휴지 있고 손 닦는 거 두 개 있고 꽤 넓어요 나름 혼자 쓰기에는 꽤 넓어요 자 아무튼 호텔방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 보여드리고요 저는 또 배고파서 저녁을 먹으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달라드 야시장 구경 중인데 여기 지금 판매하는 게 맞밤이에요 맞밤 여기 보이시죠 이거 작은 사이즈가 3만동 요 큰 사이즈가 5만동 이에요 활동 여기 아주머니가 장사를 잘 하시네 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너무 맛있어요 맥주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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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네요 여기는 뭐 찰밥을 파는 거 같은데요 찰밥에 소세지 자른 거 메추리알 자른 거 그다음에 저거는 돼지고기 뭐 좀 실처럼 생긴 건 돼지고기 말린 거 가루로 만든 거 같고요 와 야시장에선 또 뭐 더 판냐면요 지금 보시는 게 감이에요 감 베트남에서 여기 달라지 좀 추운 지방이다 보니까 감을 팔기도 하고 그다음에 와 이 딸기가 이 딸기가 5만동 이에요 색깔은 막 그렇게 막 빨갛고나 그렇진 않고 사이즈도 그렇게 크진 않은데 달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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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랏에서 만든 딸기인가봐요 와 이거 뭐야 와 지금 여기 까만 거 보이시는 거는 산딸기 같아요 야 색깔 이쁘네 그리고 여기 베트남 피자 베트남 피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또 꼬치를 이렇게 종류별로도 파네요 그닥 맛있어 보이지는 않네 아줌말기 피자라고 아 그리고 여기 베트남 바나나도 보이고 아 여기 또 고구마도 파네 안 보이던 게 꽤 많이 파는데 와 이거 고구마 지금 숯불에 굽고 있는 거거든요 와 냄새가 너무 좋아요 자 아무튼 지금 여기는 어디냐면은 그 달랏 달랏 저기 써있죠 쪼 달랏이라고 달랏 시장인데 이게 밤에 오늘이 금요일이거든요 주말이라서 그런가 네 상당히 사람이 많아요 달랏 사람들 여기 다 모인 것 같아요 와 관광객들도 많고 그리고 의외로 달랏이 좀 외곽지역이라 아 여기 분들이 영어나 뭐 이런 거를 할 수 있을까 좀 힘들지 않을까 했는데 여기 분들 뭐 중국말도 좀 하시고 한국말도 좀 하시고 그러네요 삼천동에서 삼만동이라고 써있어요 밥도 팔고 분보회 짜오가 뭐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시장 재밌네요 와 지금 이거는 보니까는 아 감자인가? 어 아스파라거스도 있어요 기후가 좋으니까는 와 여기 이게 뭔지 모르겠네 위에는 뭐 토마토도 있고 고구마도 팔고 야 재밌는데요 약간 타 베트남 도시에서 많이 보기 힘든 그런 것들이 있고요 와 당근도 미니 사이즈인데 진짜 귀엽게 생겼어요 저 토마토도 종류별로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일반 빨간색 토마토 그 다음에 까만색 토마토도 보이고 와 달라 야시장에 오니깐 또 달라 사람들이 또 빵도 또 이렇게 많이 먹네요 앉아서 이게 다 프랑스의 문화에 영향을 받은 건가요? 프랑스 사람들이 빵 먹었으니깐 여기에도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은데 이야 재밌네요 이거는 뭐지? 아 이거는 뭐 양파 같기도 하고 아 저게 로터스인가요? 여기 쌀국수 쌀국수 파는 데도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건 뭐지? 유부하고 뭐 고기 가른 거 덩어리 만들어서 구운 국물 같아요 쌀국수에다가 면에다 먹는 건가? 외국 사람들도 보이고 저거 뭐죠? 저거도 무슨 빵 같은 거 만드는 것 같은데 아 저렇게 뚜껑을 여니깐 신기하네 다 익었나 확인한 것 같아요 계란찜 같기도 하고 아 재밌네 무슨 야바위 게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저게 이름이 반짝농인 것 같아요 고구마 옥수수도 구우시고 이야 여긴 또 전문가의 손길이 느껴지네요 아 제가 지금까지 베트남에 엄청나게 여러 군데를 가봤는데 달랏 야시장은 진짜 제일 베트남틱한 것 같아요 여기는 꼭 오셔서 구경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사람이 많은 곳이니까 그 소지품 같은 거는 꼭 주의하시고요 마지막 코스 야시장의 마지막 코스는 무조건 롯데리아죠 저녁인 조교 이즈가